요한복음 19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세계적인 첼리스트 파블로 카자엘스가 파리에서 마태순환곡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실제적인 느낌을 받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2개월 동안 알았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슬프고 숨이 막히는 것 같은 그런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을 한 거죠 저도 이번 가상 칠원 강의를 할 때만 해도 시작하려고 계획할 때만 해도 십자가의 은혜를 이렇게 경험하게 될 것은 잘 몰랐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나도 한번 경험해 보면서 일곱 마디 말씀을 내가 해석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손목에 못이 박히는 바로 그 장면에서 그냥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의 실제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가슴이 뛰는 것을 한동안 잘 억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도 아주 간단한 짧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제 마음 속에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외침 속에서 제 마음 속에 있는 염려도 두려움도 의심도 다 떠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마음과 생각이 그렇게 맑아지고 그리고 충만해지고 주님께서 마치 저를 위해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시는 것 같은 그런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금요일 가상 7원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십자가의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에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보배 같은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의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마음에 깊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이 이루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덧붙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뭘 더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더 의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은 편안하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게 복음이죠 정말 놀라운 복음이죠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다 이루신 그 십자가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져야 될 십자가는 뭐죠? 주님이 분명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우리가 질 십자가가 뭐죠? 갈라데아에서 2장 20절 말씀이 정확하게 주님이 다 이루신 다음 그 다음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또 우리가 저희들 십자가는 내가 죽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만 따라 주님을 믿고 사는 것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면 사도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을 했는데 실제로 사도바울은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도바울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소문으로만 듣고 있는 정도였죠 그런데 어떻게 사도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음을 사도바울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음을 당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실 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신 거죠?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십자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이신과 동시에 저도 여러분도 죽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다면 예수님이 달린 저 십자가 나도 달린 십자가 그 사실이 믿어져야 세례받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셨는데 나도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만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다 이루셨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실제로 누리는 사람은 지극히 적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지극히 적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주님의 감동입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거죠?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은 다 이루셨다고 선언하시고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게 이중창이에요 그때 비로소 주님과 우리는 온전히 하나가 되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중에 그 교회 세례식이 있었던 모양인데 세례 간증을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왕국이 있었습니다 지혜롭고 전지전능한 힘을 가진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왕국의 성곽을 지키는 장수 중에 무술이 뛰어나고 지혜와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지혜에 감사할 줄 알았고 주어진 일에 항상 성실했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왕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왕 앞에서 충성을 맹세한 다음 적으로부터 왕국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왕은 그에게 칼을 버리고 갑옷을 벗게 하셨습니다 성곽 밖으로 나가 적을 물리치되 주어진 권세를 쓰지 말 것이며 다만 사랑으로 적을 물리치라 하였습니다 자신의 권세와 힘과 능력과 지혜로 쉽게 적을 물리칠 수 있건만 이를 사용치 말고 단지 사랑으로 적을 승복시키라 하십니다 저는 성령에 의지합니다 헌신은 육체적인 고통이 따르고 사랑은 스스로를 희생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의 군병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승복하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세례 간증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십자가를 이해한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하죠?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라고 응답하는 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이 나는 죽었습니다라는 이 고백은 절대로 슬픈 고백도 두려운 것도 무거운 진도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어떻게 죽으라는 말이야? 나는 정말 죽기 싫어 나는 도무지 죽어지지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만나고 나면 그러면 죽음은 축복이고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죽음이 아직도 두렵고 망설여지고 그게 부담이 된다면 여러분은 단 하나 아직도 진짜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그분이 이루신 십자가 다 이루신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은 다 이루셨다 하시고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그 말씀은 그저 구경하는 정도지요 주님이 다 이루셨다네 그걸로 끝입니다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순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우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거에 바로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았던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선언입니다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지만 우리가 읽어보면서 느끼신 것처럼 사도 바울의 마지막은 그가 평생을 헌신하면서 살았던 그 길이 옳았다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서 살았던 것 내 육신의 생명까지도 바치고 살았던 그 길 그 길이 진짜 참 길이었다 나는 정말 잘 살았다 내 인생은 성공이야 이런 고백인 거예요 이건 환희에 찬 승리의 개가입니다 절대로 슬프고 무겁고 억지로 지는 짐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그렇게 평생을 살았던 사도 바울의 삶은 이렇게 놀라운 삶으로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도 똑같이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야 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는 의의 멸류관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승리의 고백을 하면서 인생을 마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편안하게 죽는 것만 축복 아닙니다 영광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의 죽음이 영광스러운 죽음이 되어야 하는 것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빌리포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예수께 잡힘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께 잡힘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생의 마지막에 그는 내가 이제는 의의 멸류관을 기다린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참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내가 죽었다고 고백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다고 고백하면서 달려가기는 뭘 또 달려갑니까? 죽었기 때문에 영생을 못 쓰겠다는 분도 계셨는데 죽었으면 끝난 거죠 뭐 나는 죽었는데 뭘 달려가요? 죽은 사람이 뭘 달려가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 모순입니다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고 해놓고 또 빌리포서에 가서는 내가 예수께 잡힘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말을 하니 좀 헷갈릴만도 하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었다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히 모르니까 이런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옛사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우리의 옛사람인데 옛사람은 죄의 종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옛사람이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사로잡힘 받은 그것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지 못합니다 옛사람은 죄의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로 달려갈 힘이 없습니다 주님께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죄의 종이고 육신의 종이고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그는 평생 바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무너지고 좀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다가 무너지고 뭔가 조금 결심한 것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하다가 좌절하고 그러다가 한 평생을 끝냅니다 인생 끝날 때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내가 왜 한 생일을 살았는지 이유도 알 수가 없고 그렇게 허무하게 인생을 끝내는 것이 죽지 않은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우리가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살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죄의 종 아닙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죄 짓고 사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사도바울이 말씀하는 게 그 말씀입니다 그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가 죽지 않았다면 그는 절대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없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뭘 달려가느냐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수십 번 결심하고 결단하지만 결심하고 결단한 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경험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아직도 진짜 믿고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옛사람이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니까 계속 그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어떤 기대를 갖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 죽어져야 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똑같은 예수를 믿어도 삶의 결과가 완전히 차이가 나는 이유는 오직 하나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1946년에 미국 보금주의자 전국연합회라는 단체에서 그 최근 5년 동안 미국의 가장 뛰어난 설교자들 리스트를 쭉 정리를 해서 그것을 발표하는 그런 아티클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일 첫 번째 순위로 꼽힌 사람이 척 템플톤 목사라는 아주 젊은 설교가였습니다 어떤 신학교 총장은 이 템플톤 목사를 오늘 미국의 설교에 있어서 가장 재능이 뛰어난 젊은 목사다 그렇게 그를 축여 세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템플톤 목사가 언젠가는 디엘 무디처럼 또는 빌리 썬데이처럼 위대한 보금전도자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템플톤 목사는 나중에 그가 학적인 교만에 빠져서 불가지론자로 전락합니다 그가 마지막에 썼던 책 세상 떠나기 바로 전에 썼던 책 제목이 하나님이여 안녕 그런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템플톤 목사가 한참 그렇게 설교 사역자로서 유명할 그때 당시에 그 척 템플톤 목사와 함께 동력했던 젊은 목사 한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1946년에 나왔던 그 미국 보금주의자 전국연합회 아티클에는 이름도 거론 안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빌리 그리암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재능 그건 그 사람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가 진짜 예수님과 죽고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았느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시는 분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하신 분 더 이상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소망을 갖지 못하시는 분들 여러분에게 진짜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여러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사시는 역사를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에 별로 감동을 안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일곱 번째 주님의 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들을 때 무슨 감동이 되셨습니까? 왜 그렇죠? 뭐 달라진 게 없으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셨지만 뭐가 달라진 게 없으니까 예수 믿는다는 나 자신부터 뭐 달라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해도 그저 그런 말씀 하셨나 보다 그렇게 밖에는 안 받아들여진 거예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리시고 그 저주를 담당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셨는데 우리는 이 모양이지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에 뭐가 부족함이 있기 때문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다 이루셨는데 우리에게는 거기에 대한 감동이 없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응답해야 될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저절로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보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 피 흘리고 죽으셨지만 아직도 복음 자체를 거절하고 부인하고 방황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으며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를 믿고서도 여전히 행복하지 못하고 진정으로 삶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구원에 거듭난 삶을 살지 못하는 성도들도 많잖아요 뭐가 부족한 거죠?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주님은 다 이루셨다고 선언하셨는데 나는 내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반응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나는 안 죽었나 봐 여러분이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안 죽었나 봐 어떻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 거룩하게 사는 것도 너무 힘드네 제자로 사는 것도 너무 힘드네 교인으로 사는 것도 너무 힘드네 영성에게 쓰는 건 더 힘들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주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는 아직 안 죽었나 봐 그러니 주님이 다 이루셨다고 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저희들 십자가가 뭡니까? 오늘 다 이루신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지금 저희들 십자가가 뭡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사도바울의 그 고백 예수님과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아닙니다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고 우리의 의로움도 다 이루셨고 우리의 거룩함도 다 이루셨고 우리를 용하롭게도 이미 하셨고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게 하셨고 안 믿어지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사람이 아닌데 주님은 다 이루셨어요 왜?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여러분 안에 오셨으니까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다 하셨어요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우리에게 부담을 주실까? 아무것도 없으세요 우리 보고 우리를 구원하라고도 안 하시고 의로워지라고도 안 하시고 거룩하게 살아라고도 하시지 않고 나와 친밀이 동행하기를 위해서 힘쓰라고도 안 하시고 그건 다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우리 보고 하라는 것은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주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을 너가 믿으라 그리고 이제는 너도 주님이 다 이루셨으니 다 이루신 주님을 내가 믿었으니 주님 이제는 나는 죽었습니다 나로 살수록 손해인 거야 나로 살수록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받았는데 내가 안 죽을수록 손해인 거야 안 죽을수록 주님 이제는 난 죽었습니다 가정에서도 나는 죽었습니다 직장에서도 나는 죽었습니다 교회에서도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 이루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옵소서 이건 정말 황홀한 일이잖아요 미국에서 용서일기 세미나 끝나고 제 아내가 사모님 한 분이 일기를 올리신 것을 저게 읽어주더라고요 마지막 세미나 강의가 끝난 후 주님께 기도할 때 오래 고민해 오던 예습관에서 노연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어제가 광복절임을 기억났습니다 오늘 옛것에서 노연한 나의 독립기념일인 것 같아서 만세를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외쳤습니다 우리 주님 만세! 우리 주님 만세! 그 사모님 일기를 제 아내가 읽어주는데 제 속에서부터도 만세! 여러분 우리나라가 해방될 때 어땠겠어요? 그때 우리의 선조들 어땠겠냐 말이에요 그냥 대한동에 만세! 그냥 똥통에 빠지고도 웃었다잖아요 똥통에서 그 소식 듣고 소리 지르다가 똥통에 빠졌는데 똥 다 뒤집어 쓰고도 우리나라가 독립이 됐더니 그래서 만세를 불렀대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은 그것과 비교도 안 되는 기쁨이에요 이제는 내 인생에 옛사람으로 살던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으니 진짜 만세! 만세를 부를만 하죠 경북 점촌에 가면 신망애우건이라는 고아원이 있습니다 그 고아원을 세우신 분은 황용석 장로님이라는 분이신데 그 장로님은 저희 외할아버지 뻘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1954년 전쟁 고아들 10명을 데리고 그 점촌에서 천변에서 거기에 고아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5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대학 졸업 다 시키고 사회 곳곳에 정말 큰 그릇이 되도록 그렇게 진출시킨 이 문경의 고아 아버지라고 이름을 듣는 분이셨습니다 그 황용석 장로님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에 갔습니다 얼마나 전국에서 온 황들이 그 고아원 저녁에 있는지 그냥 꽃밭인 것 같았어요 빈소에 들어가려고 들어갔더니 벽에 장례식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큰 프랜카드가 붙여져 있는 겁니다 오늘은 틀림없이 좋은 날이다 그렇게 크게 붙여져 있더라 이건 완전히 장례식과 다른 분위기의 말이잖아요 오늘은 틀림없이 좋은 날이다 장례식에 무슨 그런 글자를 붙입니까? 황용석 장로님이 고아들에게 매일 같이 강조했던 말 고아들이 무슨 좋은 날이겠어요 그 찢어지게 가난한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고아원에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은 틀림없이 좋은 날이다 그 말을 그 고아들에게 매일 같이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또 들려주었어요 그래서 그 고아들이 날마다 오늘은 좋은 날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훌륭하게 자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 주님이 다 이루셨으니 이제는 주님이 생명이시고 주님이시고 왕이십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이제는 나는 예수님으로 삽니다 이것은요 구원의 감격이잖아요 정말 소리소리 지르는 만세를 부를 심정이죠 거루하게 사는 거 절대로 부담 아닙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경험만 하면 됩니다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거 우리가 예수님 동행일기도 써보자고 하지만 이건 절대로 노력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만 하면 됩니다 하나만 우리 주님이 다 이루셨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매번 매 순간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내 생명이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만 고백하면 된다니까요 노력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믿음이라니까요 많은 분들이 거룩하게 사는 거 주님과 친밀이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낍니다 왜? 안 믿어지니까 내가 정말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을까? 자기를 보면 믿을 수가 없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내가 죽은 거잖아요 이제는 진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잖아요 여러분 출근길에 개 한 마리가 풀려난 목줄이 풀린 개 한 마리가 달려들어서 다리를 물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그 개한테 또 다리가 물렸어요 그 다음날 또 그 개한테 다리가 물렸어요 이 사람이 정상입니까? 아니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출근해야 됩니까? 울면서 출근해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몇 해를 사셨습니까? 해마다 경험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올해는 또 내가 다 망쳤네 어떻게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살지? 맨 상처받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서로 싸우고 갈등 느끼고 마음에는 스트레스가 가득하고 기쁨이라고는 찾아보기가 어렵고 맨 먹방 TV만 보고 낙이 없으니까 난 맛있게 먹는 거나 보는 거죠 여러분 이거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 겁니까? 이제는 좀 길을 바꿔 가야죠 그 길에 목줄 풀린 개가 물고 있다면 이제는 좀 다른 길로 갈 줄도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길 똑같이 살면서 그냥 탄식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원망하고 이건 정말 바보죠 바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라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셨어요 이제는 좀 바꿔보자 지금까지 살았던 대로 살지 말고 죄의 종로로 하는 내 옛사람의 성질대로 그 혈기대로 그 생각대로 이제는 정말 제발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다면 오늘 이 성금일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정말 이제는 주님 내 인생 길을 바꿉니다 예수님을 건성으로 바라보시면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지만 주님이 다 이루셨다고 하셨으니 이제는 나는 죽었고 예수는 내가 살아야 되겠다 분명히 결단하는 자에게는 인생이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장례식이 오신 겁니까? 여러분의 장례식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구경하러 오셨습니까? 성금요일이래 한번 가서 구경하자 그러고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못 바뀐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그때만 여러분이 비로소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백년 전 사람이지만 영국의 체스터튼이 체스터튼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평범하고 일상적이었던 많은 일들이 이제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처럼 그렇게 바꾸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가 한탄을 했습니다 식구들끼리 둘러 앉아서 부르던 찬송과 노래 이제는 어떤 노래 잘하는 사람이 그것을 독점해서 불러주는 것을 듣는 것으로 바뀌는 그런 그때 당시에 풍조에 대해서 통탈을 했습니다 노래는 다 같이 불러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부르는 거지 어떻게 노래 잘한다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노래는 그 사람만 부르고 우리는 들어야만 되느냐 이렇게 가다가는 나중에 누가 잘 웃는다 너만 웃어 우리는 너 웃는 거 볼게 너 웃는 거 보니까 진짜 정말 멋있다 그래 이제 웃는 거는 너가 전공이야 이렇게 될 날이 올 거다 이런 탄식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백 번 들어도 해결 안 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간증을 수없이 들어도 그건 실제로 여러분께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님의 다 이루셨으니 이제는 주님 저는 죽었네요 저는 죽는 게 복이네요 이제는 저는 예수님으로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하는 순간 그 고백을 진심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바로 그 일이 비로소 여러분에게 주님이 다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부자되는 것, 성공하는 것 이제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오직 하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부자되어도 실족 안 합니다 그런 사람은 성공하고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부자와 성공에다가 목적을 둔 사람은 다 넘어집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성찬을 합니다 성찬도 정말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백 번 성찬을 해도 아무런 역사가 없습니다 종교의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찬을 했다면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나는 한 몸인 거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는데 오늘 여러분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시간에 참내하신 겁니다 주님과 여러분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제는 진짜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과 한 몸이 되었으니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으로 삽니다 이 믿음이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성찬하기 전에 여기에 오셨을 때와 성찬을 받고 난 다음에 나가실 때 여러분 자신은 완전히 다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 성찬받은 자야 예수님의 몸을 먹고 마셨어 나 주님과 나는 하나가 됐다고 여러분 이 생각을 다음 성찬받을 때까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나는 성찬받은 자야 예수님과 나는 한 몸이 되었어 주님이 내게 살을 주시고 피를 주셨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거 아니야 이제는 예수님이 내 생명으로 사시는 거야 이 믿음을 여러분이 분명히 반응하실 때 비로소 여러분은 알게 됩니다 십자가의 구원이 이렇게 놀라운 건가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놀라운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 절대로 부담 아닙니다 구원의 행복으로의 초청입니다 진짜 복된 삶으로의 주님의 초청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성찬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도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갑니다 예수님 죽으신 십자가 나도 죽은 십자가입니다 주님과 나는 성찬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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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보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소서 완전한 구원을 내 삶속에 이루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성찬 받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